대관료를 절반 가격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진짜 잘한 케이스거든요 저희 제휴업치 아니면 계약 못하세요 신부님 무조건 X로 찾아가세요 그래야지 최대한 많은 혜택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잘한 거 돈 잘 썼다라고 생각드는 건요 절대 돈 쓰지 마는 거 아 짜증나 그냥 지갑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저 이제 유부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따끈따끈한 유부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비용을 아끼고 싶다고요 진짜 센스 있게 준비하고 싶다고요 제가 우리 몰랑이 분들에게 결혼 준비 총정리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알잘 딱 갈 쎈하게 준비할 수 있는 꿀팁을 탈탈 털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업계에 많은 비밀들 많은 꿀팁들 알아왔거든요 이번 영상 정말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몰랑이 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질문도 받아와서 싹 정리를 해놨으니까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결혼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1년이요 저는 1년 2개월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와 진짜 널널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오래 준비해? 라고 하잖아요 결혼 준비는 1년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웨딩홀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웨딩홀 예약 피 터집니다 제가 1년 2개월 전에도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날짜에 예식 시간이 딱 하나 남았어요 그만큼 예쁜 웨딩홀, 좋은 웨딩홀 예약 피 터진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무조건 빨리 예약하세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결혼 준비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웨딩홀이 가장 먼저 두 번째로는 웨딩 플래너를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1번, 2번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는 게 저는 플래너 업체를 베리굿이랑 했거든요 이 베리굿에서 제가 계약한 웨딩홀에 할인을 넣어줄 수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저렴하게 계약을 했거든요 플래너를 먼저 계약하고 웨딩홀을 예약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은 본식 관련된 걸 가장 먼저 예약하세요 무조건! 이건 진짜 제가 피 터지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본식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스드메, 드레스 투어, 촬영용 드레스 선정, 웨딩 촬영, 본식 드레스 선정, 본식 드레스 최종 갑옷! 그다음에 결혼식을 하면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해야 될 일들이 예단 예물, 모바일 청첩장, 식전 영상, 식중 영상, 노래 선곡하기, 버스 대절하기, 담요품 넣기, 도시락 넣기, 기타 등등 진짜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1년 동안 준비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웨딩 촬영이나 드레스 피팅, 드레스 투어는 우리가 연차 내고 다시 예약을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본식 관련된 거는 토요일 내가 결혼하는 그 시간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본식 관련된 걸 가장 먼저 예약했는데 1년 2개월 전에 제가 세인트 지지오티라는 업체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 업체가 최근에 김연아 선수 분께서 결혼할 때 촬영을 했었던 그 업체거든요 제가 그 업체를 예전부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문의를 넣었는데 제가 결혼하는 당일날 1년 2개월 전인데 이미 예약이 찼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업체에 까임을 당하고 약간 양대산맥이라고 불리는 21g에 예약을 했거든요 저는 수석실장님으로 예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예약이 정말 피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식 관련된 본식 스냅, 본식 DVD, 혼주 헤어메이크업, 마지막 신랑 신부 헤어메이크업은 가장 먼저 예약을 해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본식 스냅, DVD, 혼주 관련된 건요 무조건, 무조건 대표, 부대표, 수석, 실장님 위주로 예약을 하세요 진짜 꼭이요 제발요 대표, 부대표, 수석실장처럼 그 딱 네임이 있으신 분들 외에는 일반 실장급이 간다? 혹시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선생님이 걸릴지? 그러다 보니까 본식 관련된 거는 무조건 지정으로 가세요 웨딩, 박람회 추천하나요? 비추천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추천하기도 하는데 비추천하기도 해요 이게 웨딩, 박람회가 사실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상품을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거기서도 플래너 계약을 하고 업체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또 웨딩, 박람회는 이왕 할 거면 큰 곳이랑 하세요 진짜 큰 곳!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거든요? 웨딩, 박람회 큰 거? 저는 처음 결혼 준비를 할 때 결혼 정보를 얻으려고 몇 군데 웨딩 카페를 가입했어요 가입을 했더니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신부님 결혼 준비하시는데 저희 업체 한번 방문해서 상담해 보시지 않으겠어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이 집만한 강당에다가 테이블이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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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고 웨딩 플래너 분이 한 분씩 다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만 원 플래너 결제비 내면 저랑 계약하시는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뭣도 모르고 40만 원 결제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업체가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작은 업체여서 제가 약간 로망으로 갖고 있었던 엘리자베스, 시그니처 엘리자베스, 소유 브라이더, 매종레브 이런 하이엔드는 아예 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위 아뜰리에도 그때 당시 계약이 안 됐거든요 저는 이런 좋은 곳에서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니까 저희 제휴업체 아니면 계약 못하세요 신부님? 이러는 거예요 제가 결국에는 취소 환불을 받고 그 업체랑 파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이렇게 너무 작은 업체로 가면 선택의 폭이 좁다라는 거 이왕 박람회에서 할 거면 진짜 대형 박람회에서 하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TMI인데요 너무 작은 업체로 가면 플래너가 경험이 없거나 업체 파워가 약하대요 그래서 예약을 빨리 잡아주거나 업체와의 관계도 약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곳은 피하라 라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웨딩 플래너 잘 고르는 꿀팁입니다 무조건 유명한 곳에서 하세요 진짜로 유명한 업체는 솔직하게 말하면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기업이고 큰 업체다 보니까 여러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랑 관계가 굉장히 잘 다져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도 잘 잡아주고 피드백도 빨리 주고 업체와의 연락도 진짜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왕 준비할 거 잘 준비하고 싶잖아요 큰 곳에서 하세요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약간 직급 있으신 분을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직급이 높아야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업계에서 일하신 분들이 직급 높은 분으로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직급 높은 분을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유명하신 분은 오히려 비추천을 하는 게 그런 분들의 스케줄에 내가 맞춰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서치해보면 금방금방 나오기 때문에 몇 번 손품 팔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웨딩 플래너가 더 비싸지 않나요? 저렴한 웨딩 플래너 어떻게 찾아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웨딩 플래너에게 따로 돈을 주지 않아요 이게 내가 결제한 금액에서 웨딩 플래너 분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웨딩 플래너 분한테 따로 돈을 드리지는 않는다 라는 거 알려드리고 웨딩 플래너가 더 저렴해요 이건 제가 업계에서 일했던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신랑 신부가 그냥 알아보는 거랑 플래너를 낀 거랑 도소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가 있잖아요 이 업체가 웨딩 플래너가 속해있는 업체에다가 도매가로 줘요 정가가 100만 원이면 플래너한테 80만 원의 도매가에 파는 거예요 이 80만 원에서 플래너 분이 본인의 수수료 비용이랑 대행비를 붙여가지고 신랑 신부한테 85만 원 또는 90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예약 대신 해주고 약간 업체와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대신 연락해주는 고수수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정신적으로 훨씬 더 이롭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플래너 끼는 게 더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플래너를 끼고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웨딩홀 고르는 꿀팁, 웨딩홀 비용 아끼는 꿀팁 우리가 웨딩홀을 고를 때 여러 가지를 봐요 호텔, 컨벤션, 웨딩홀, 하우스 웨딩, 단독홀 등등 여러 가지를 보는데 신랑 신부만의 기준을 꼭 잡고 가세요 이렇게 신랑 신부가 먼저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투어를 해야지 약간 시간을 버리지 않아요 그 중에서 제가 웨딩홀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무조건 신상으로 찾아가세요 저는 처음에 결혼할 때 신랑이 학교에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학교가 저는 진짜 저렴한 줄 알았는데 예산이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호텔 로망이 있었거든요 호텔에서 결혼을 하려면 최소 6천에서 8천 정도가 들거든요 이거를 조금 절충할 수 있는 중간에 웨딩홀로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예쁘고 강남의 분리 예시 예산은 3천대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한 웨딩홀은 신상이었어요 요즘에는 웨딩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감도만 보고 결제를 하거나 신상 웨딩홀로 가서 가호품 기간에 결제를 하면 할인폭이 정말 좋아요 저는 셀럽앤어쌤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여기가 생긴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호품 기간에 가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견적대 대비 진짜 저렴하게 예약을 했어요 대관료를 절반 가격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진짜 잘한 케이스거든요 조감도 보고 가거나 신상으로 가거나 조금 비수기 날짜를 노리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비수기 날짜는 1월, 2월, 7월, 8월 이렇게가 비수기거든요 이렇게 비수기 날짜를 보고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웨딩홀에서 내는 추가금들은 보통 꽃감, 현수막, 연주, 플라워 기계식으로 뿌려주는 거 있거든요 사람 손 말고 기계가 뿌려주는 것도 추가금 받고 포토테이블 2단으로 올리고 싶으면 그것도 추가금 받고 신부 대기실 이벤트 등등 이런 거 다 추가금 받는데 저는 가호품 기간에 일찍 예약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꽃값만 추가금을 내고 웨딩을 했어요 아무튼 이제 웨딩홀 비용 아낄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신부분들의 로마, 스드메잖아요 스튜디오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스튜디오를 또 신상으로 찾았어요 저는 모닝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했는데 샘플 사진 4장 보고 결정을 했어요 1년 차이에 이 모닝 스튜디오도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요즘에는 정말 핫한 스튜디오로 떠올랐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조금 비용을 아끼고 싶은 분들은 신상 위주로 약간 샘플만 보고 계약을 하면 싸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드레스 투어 꿀팁 알려주세요 추가금 없애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 드레스 투어 진짜 잘했고 추가금 없이 결혼했습니다 저 완전 알잘딱깔쎄하게 하지 않았나요? 드레스 투어 알려드리는 꿀팁은 드레스 투어 하러 가서 다른 업체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담인데 드레스 투어 때 드레스 업체 간에 경쟁이 진짜 치열해요 A샵 B샵 C샵 신부가 어디서 할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드레스 입혀줄 때 얘기할 거예요 혹시 저희 몇 번째 샵이에요? 다음으로는 어느 샵 가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왜냐면 다 경쟁하는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모르고서 A샵에 갔는데 혹시 신부님 다음 샵 어디 가세요? 그래서 제가 약간 너무 순진하게 저 다음에는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요? 라고 하니까 저 되게 대충 입혀줬어요 나중에 뒤에 가는 샵이 500만 원대 샵이어가지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포기해버리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레스 투어 가도 몇 번째 샵인지 뒤에 어느 샵인지 얘기하지 마세요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대답하세요 제발 그래야지 최대한 많은 혜택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추가금 없이 고르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신상으로 보여달라고 하고 확실한 내 취향의 옷만 입어보세요 드레스 투어 때 이것저것 입어본다고 하는데 너무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내 취향 그리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 그리고 확실하게 신상으로 입어봐야지 나중에 추가금 없이 고를 수 있어요 저는 비즈도 입어봤는데 딱 제 취향은 실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모든 샵에 갔을 때 저는 실크 위주로 입혀달라고 했거든요 본식 드레스가 드레스 투어 때 홀딩한 드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저 추가금 없이 입었어요 그렇게 확고한 취향을 반영을 해야지만 나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꿀팁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드레스샵 고르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진짜 다양한 가격대별로 가보세요 저는 처음에 200만원대 그리고 제가 결제한 시그니처 엘리자베스는 300만원대 그리고 그 위에는 메종레브라고 해서 400만원대 500만원대까지 리스트업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입어보니까 드레스샵별로 어떤 느낌이 다른지도 알게 되고 이게 끈 가봉이 어떻게 다른지 지퍼 가봉이 어떻게 다른지 이게 고가 샵은 어떤 느낌인지 비교가 한 번에 됐어요 그러니까 미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중간 가격대에 시그니처 엘리자베스로 결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다양하게 입어본 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약간 비슷비슷한 데 말고 하이엔드도 한 번 가봐서 입어만 보세요 그렇게 해도 느낌이 다르다는 거 알려드리고 드레스샵 나중에 갈 때 꼭 플래너 분이랑 동행하세요 제가 알게 된 건데 드레스샵에 드레스가 하나가 아니라 그 디자인의 드레스가 몇 개 있대요 그래서 수선이 많이 된 것부터 가장 최근에 만든 것까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웨딩 플래너 분이랑 동행을 했을 때 조금 더 신상 위주로 꺼내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웨딩 플래너를 데려가야지 더 좋은 드레스를 입어볼 수 있다라고 이 분께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듣고서 플래너 분이랑 동행을 하는 걸로 예약을 했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메이크업 시합 잘 고르는 방법도 알려달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정샘물 위위 아뜰리에 에브뉴즈노 그리고 순수 다양하게 비교를 했는데 결혼식이라고 해서 너무 깔끔한 것보다는 좀 아이돌스러운 느낌이 좋아서 위위로 결정을 했거든요 결국에 저는 위위로 하기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부의 취향껏 꼭 샵을 서치해가지고 예약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잘한 거 결혼 두 번 해도 난 이거 또 할 거다 돈 잘 썼다라고 생각 드는 건요 제주도 스냅이요 제가 제주도 스냅은 블란도 스냅에서 찍었고 제주도 여행 가서 찍었거든요 비용은 한 200만 원 정도 나오긴 했는데 물론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출장, 작가님 사진까지 다 해서 총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스튜디오에 있는 사진 뿐만 아니라 제주도 사진이 있으니까 다채롭기도 했었고 그래서 추억도 많이 남았고 오히려 스튜디오보다 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 스냅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플라워 디렉팅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저도 웨딩 촬영 때 플라워 디렉팅을 불렀거든요 꽃 화관도 쓰고 신랑 부토니에도 여러 번 바꾸고 저도 꽃바다 안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비용은 30에서 50 정도 추가금이 발생하긴 했지만 잘 쓴 금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촬영 때 헤어 변형했는데 이거 진짜 추천해요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헤어 변형 무조건 아세요 저는 윤살롱이라는 곳에 예약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신랑도 너무 잘 봐주고 그리고 컷컷마다 머리를 자꾸 바꿔주니까 같은 드레스여도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잔머리도 연출 하나씩 해주고 뒤에 볼륨감도 살려주다 보니까 진짜 머리는 너무나도 잘했다고 생각 들어가지고 헤어 변형은 꼭 불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본식 날 잘한 거는 동시 입장이요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뭔가 신랑과 함께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계약한 웨딩홀이 좀 특이했어요 기억자로 입장을 하는 형태였거든요 신랑 손 붙잡고 쭉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진도 많이 남고 되게 긴장도 덜 되고 저는 진짜 잘한 게 동시 입장 저는 아이폰 스냅도 당일날 했거든요 유얼마이뮤즈라는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사진을 바로 받아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사진 진짜 잘 찍어주세요 본식 사진은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아이폰 스냅이라서 다다운 날에 다 받아볼 수 있어서 이것도 돈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 돈 쓰지 마는 거 스튜디오 추가금이요 아 진짜 여러분 진짜 모두가 얘기하는데 저도 당했어요 아 짜증나 그 돈은 아직까지도 너무 아까워 나중에 사진을 찍고 나면 원본 파일을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면 구매를 하는데 차라리 그걸 구매하고 나중에 셀렉 할 때는 절대 추가하지 마세요 그냥 지갑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나중에 앨범 만든다고 할 때 앨범 20페이지 넘어가면 다 장당 돈 받거든요 저도 가서 55만원 결제하고 왔는데 진짜 너무 후회돼요 그 55만원으로 차라리 내가 소고기 사먹을 걸 어차피 그거 열어보지도 않고 한 번 보면 무거워서 진짜 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리고 그거 장당 보정 보호 3만원 받거든요 3만원 받는데 보정 기간이 3개월이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 차라리 그 시간에 사설 보정 업체에 맡기세요 저는 사설 보정 업체에 맡겼는데 장당 4천원이었어요 이게 무슨 10배 차이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스튜디오 추가금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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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진짜 돈 제일 아깝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처럼 진짜 땅 치면서 후회할 거예요 아무튼 스튜디오 추가금은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건 제가 몰랑이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꿀팁인데요 제가 본식 당일에 혼주 해외 출장도 뛰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자기 헤어 메이크업이 열심히 찾아오는데 혼주분들은 헤어 메이크업에 대한 사진이 많이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한테 헤어 메이크업 사진 시안을 10장 정도 찾아가지고 전부 다 보냈어요 앞머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옆머리는 어떻게 할 거며 뒷머리는 어떻게 할 거고 꼬지는 어느 방향으로 들어갈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정해가지고 당일날 헤어 하는 선생님한테 차근차근 설명 다 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마음에 들어 하세요 우리 엄마빠는 뭐 잘 몰라서 우리 엄마빠는 뭐 괜찮아 무난해 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결국에 본식 날에 기분이 좋은 거는 헤어 메이크업이 예뻐야지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그냥 혼주 헤어 그리고 혼주 메이크업으로 찾으면 약간 촌스러워요 중년 여배우 시상식 헤어를 찾으세요 아니면 영부인 헤어를 찾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세련된 헤어가 나오거든요 저도 샘플 사진으로 보냈던 게 영부인 헤어 사진이랑 중년 여배우 약간 느낌 오시죠 중년 세련된 40대 50대의 시상식 사진 그런 헤어 사진을 보내니까 저희 양가 혼주 어머님들 헤어 메이크업 진짜 예뻤어요 무조건 그렇게 보내세요 제가 알려드릴 꿀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언니 그래서 총 비용 결혼식 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결혼식에만 들어간 비용 결혼식 웨딩홀 고추가 본식 스냅 서브 스냅 본식 영상 그리고 본식 기타 등등 짜잘짜잘하게 들어갔던 비용은 총 2,500에서 3,000 정도 들었습니다 비용을 많이 아낀다고 했지만 어쨌든 결혼식 당일에만 들어간 비용은 그 정도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혼주 분들한테 들어간 비용도 있어요 혼주 헤어 메이크업 혼주 한복 혼주 정장 기타 등등 신발까지 이것저것 들어간 비용은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거 예단 예물 포함하지 않고 딱 혼주 분들한테만 들어간 비용인데 저희가 이렇게 비용이 높게 나왔던 거는 모든 걸 다 맞춤으로 했어요 한복도 둘 다 맞춤했고 정장도 맞춤으로 그래서 조금 비용이 높게 나왔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수듬에는 얼마나 나왔나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기 때문에 한 700 정도? 조금 더 나오긴 했지만 조금 700 정도 나왔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그 외에 진짜 짜잘짜잘하게 들어갔던 거는 식전 영상 청첩장 만드는 비용 식중 영상 도시락 버스 대절 답례품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 400에서 500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집 제외 가전 가구 제외 정말 결혼식 그날 행사에만 들어간 비용이니까 한 6천에서 7천 정도 들어갔네요 하하하 한 6천만 원 정도 나왔네요 이 정도 비용을 썼습니다 우리 몰랑이 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1년 정도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꿀팁도 많이 넣고 싶었는데 결혼 준비하는 분들이나 아직 결혼이 조금 멀었지만 꿀팁 궁금하신 분들한테 이번 제 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 얼마나 KEVIN 이륙jos 하늘 하늘 WE 하늘 내가